어쩌라고? 솔직히 한 대 치고 싶어? 쳐도 돼. 진짜 너 진이야. 하태야. 뒤에 봐봐, 뒤에. 오, 깜짝이야. 너는 왜 맨날 선글라스 끼고 나와? 머리 곰팡이 잡혀있어. 오늘 고기 너무 달았어. 재민아, 뒤에서 봤을 때 꽃이 터질 것 같아. 집에 가고 싶으면 영원히 나오지 마. 뿔뿔뿔뿔뿔! 왜 이렇게 얄밉게 먹어? 입이 왜 이렇게 시원하고 있지? 그 상황 괜찮겠어? 뭔 소리? 내가 잘못한 게 있다. 우리 멤버들한테 미안한 게 있다. 뭐가 있을까? 없어. 다시 생각해봐. 난 당당해. 나 치우게 갈 거야. 하하하하하하 나 니야, 아이디? 하하하하하하